한수지 기자 블랙핑크가 방콕 콘서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엿볼 수 있는 블랙핑크 다이어리 영상 2화를 깜짝 공개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오늘 1일 오전 10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랙핑크 다이어리 영상 2화를 게재했다. 이번 영상에 는 리사의 고향 방콕에서 첫 월드투어에 돌입하는 블랙핑크의 일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블랙핑크는 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했다. 특히 리사는 태국 속 작은 중국으로 알려진 관광 명소인 차이나타운을 방문해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한편 로제는 호텔에서 다 양한 룸서비스 음식을 시켜 먹으며 팬들의 개짤지만 강렬한 asmr 심야 먹방을 선보였다. 또한 블랙핑크는 콘서트 시 작전 진행된 리허설 이벤트에서 태국 팬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태국 방콕이고 향인 리사는 능숙한 태국어 실력을 뽐내며 팬들과 소통했다. 리사가 통역사가 되어 각 멤버들이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말하면 태국어로 전해주었고 맨 버 한 명씩 짧은 태국어 실력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 드디어 공연이 막이 올 났고 블랙핑크는 설레는 마음으로 월드2 어처 무대에 올라 태국 팬들을 열광시켰다. 멤버들은 셀프 카메라 영상을 통해 첫 방콕 콘서트 소감을 밝혔다. 로제는 리사의 고향에 와서 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받았다. 라며 팬분들이 반가워하는 게 느껴져서 더 신났다. 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리사는 월드투어를 태국에서 시작했는데 더 설레고 떨렸다. 라며 첫 월드투어 속 밤을 전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대 비 첫 월드투어 중인 블랙핑크는 지난달 11일 방콕 콘서트를 시작으로 자카르타, 홍콩, 마닐라, 싱가포르, 쿠알라룬프, 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고, 오는 3월 3일 타이베이에서 월드투어 아시아 투어 위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어 북미 6개, 도시, 유럽 6개 지역, 호주 2개 도시까지 역대급 월드투어를 개최하며 글로 걸그룹이 행보에 나선다. 블랙핑크는 최근 미국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 더엘 에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버트 abc 대표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 굿모닝 아메리카 gma 와스트라 안엔드 사라그마 데이 애출 내 미국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으며 성공적인 미국 데뷔 신고식을 7원. 블랙핑크는 첫 북미 투어에 앞서 4월 12일과 19일 케이팝 아이돌 최초로 미국 최대 음악 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며 북마이 투어 위 신우 타네 you'll so all in the black pink you in me on to you 그 제니 로제 원어민 수준 무방한 영어 실력 화제 국적 의심케해 블랙핑크 blackpi nk 제니 xo exo cai 와 결별 후 근황은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뽑네 블랙핑크 blackpi nk 제니 검은 장미 이용에 드러냈네 최메이. 카이와 결별 후 근황의 눈길 불. 블랙핑크 blackpink 제니. 죽은 깨로. 배가 식힌 러블리함. 결별 후 근황의 눈길. 블랙핑크 blackpink 제니. 엑소. exo. 카이와 결별 후 근황의 눈길. 북. 미투어 떠나 블랙핑크 blackpink 제니. 군살 하나 없는 개미허리 드러낸. 일상. 결별 후 근황의 눈길. 엑소. 카이와 결별 블랙핑크 제니. 미모 근황. 보니 남심저격 독보적 외모 블랙핑크 blackpink 제니. 여리여리한 업. 해선 드러내. 결별 후 근황의 눈길. 섹션 tv 연애통신 진기록 보유걸그룹. 블랙핑크 sns 실시간 전세계 트렌드. 1위 쾌검에이 방송 데뷔 성공적. 블랙핑크 blackpink 제니. 군살. 없는 몸매뽑내. 결별 후 근황의 눈길. 김유정. 백년 위봄에서 mc. 맡으며 안정된 진행 선보여.